거의 품고 있었던 애 있죠? 개가 드디어 새끼를 깠어요 다 깐 건 아니고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왜 나온 거예요 지금 그쵸? 야 이거는 내 사과의 의미야 먹어 알았어 이제 다시는 안 건드릴게 먹어가면서 however 그쵸? 지금 이제 저녁 7시쯤 됐죠 오늘 하루 종일 나왔는데 지금 현재 7마리 나왔어요 7마리 근데 좀 2마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 거는 현재까지 5마리만 따라다니고 2마리는 집에서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까칠해가지고 더 이상 만지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4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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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마리 4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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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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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